그래서 기출 해설 필요 없다고? 무거우시죠? 물론 피는 아직 딱 피세요 설마 영점 처리까지 안 했겠지? 그쪽이 97점이라고요 뭐였어? 엎드려 자 아닙니다 나 잘하고 싶어 나 잘하고 싶어 대전하라고 하면 너 죽는다고 야 가자 가자 기만으로 잡아 비법 400 다 공사 400 아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기타 택 아 오 일 진짜야? 오 요법을 받으라고? 하 악마라고 아, 진짜 아니지. 아, 진짜 아니지. 아, 진짜 아니지. 아, 쟤는 다는 포토스 갈 것 같아요. 아, 진짜 영정추린 뜻은 없겠죠? 아, 진짜 영정추린 뜻은 없겠죠? 저 새끼한테 뺏어 드려. 뺏기?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? 나, 진짜 영정추린 뜻은 없겠죠? 아, 진짜 영정추린 뜻은 없겠죠? 아, 진짜 영정추린 뜻은 없겠죠?